생년식 전하고 싶은 날 항상 옆에서 지켜줄게 기대해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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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표 생일이니까 전화했지 아이고 고마워요 케이크 먹었어? 아니요 지금 판 케이크 먹고 있어요 왜요? 진짜 케이크 이거 촛불 하고 이거 이거 했어? 응 안 했어 아직 안 했어? 응 왜 내가 해줄게 고마워요 고마워요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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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언니 채연언니에요 여러분 고마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.